안녕하세요 지식잉글리시의 헤일리에요 여러분 겨울은 정말 춥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겨울에 밖을 나서기 전에 온도 그러니까 오늘의 기상예보는 어떤지 꼭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기상예보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을거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는 온도보다도 우리 신체가 느끼는 온도는 훨씬 더 춥고 혹독하고 정말 막 뼛속까지 치니는 추위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은요 외투를 도둑히 껴입으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왜 우리가 실제 온도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더 낮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거에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심오하고 뭔가 과학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걸 우리가 영어로도 함께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관련된 표현과 영어 열심히 한번 학습해봐요 자 영상 보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주말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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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일매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생활을 해봐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요. 온도에 관한 표현들을 학습해 볼 거예요. 되게 추운 겨울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추위에 관한 표현과 더위에 관한 표현 두 가지 표현들을 영어로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영상 보고 바로 와서 정말 많은 단어들 같이 한번 학습해 봐요.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화 1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주말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너무 추위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추울 때는 더운 것 생각하면 조금 견딜만 하고 또 더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또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생각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정말 더울 때는 진짜 추운 겨울을 생각하고 진짜 더울 때는 진짜 추운 겨울을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유, 나 청개구리 심포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렇듯 더위와 추위, 추위와 더위는 저희 생활에도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 다양한 단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덥다라고 그냥 얘기할 때보다 되게 후텁지근하다, 찌는 듯한 더위다, 뭐 아주 쨍쨍한 햇볕이다, 불볕이 타오른다 이렇게 더위를 표현하는 말도 굉장히 많고 추운 것도 매섭다, 시리다, 춥다 뭐 이런 굉장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영어로도 이런 표현들이 진짜 많아요. 오히려 한국말보다 더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것을 학습하려고 이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코너의 목적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단어 양을 다 못 외워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모든 단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을 한국말로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위와 관련된 단어와 더위와 관련된 단어들을 다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단어가 추위와 관련된 것과 더위와 관련된 것과요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시간 학습 목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잘 유념해 두시고 함께 따라오신다면 아마도 이번 학습 시간을 토대로 와 영어에도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말하는 표현이 진짜 많았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운 사람들, 이 추운 사람들한테 오늘의 기온은 이 정도로 춥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들을 볼게요. 짠! 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거죠.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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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추운, 차가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it's really cold today 라고 얘기하면 오늘 굉장히 추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 한 가지 더 cold는 감기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애진한 줄 알았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기침해서 감기라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갑자기 기침을 한 거예요. 다 제가 이제 생각해놓은 연기예요. 자, 어쨌든 cold는 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추운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리고 감기라는 것과 있을 때에도 I caught a cold 그때도 이제 춥다라는 그러니까 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단어 두 번째는요. ch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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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겨울보다는 왜 늦가을에서 초겨울 정도 갈 때 아니면은 초봄에서 늦겨울에서 초봄 정도로 넘어갈 때 되게 쌀쌀한 날씨 있죠? 쌀쌀한 날씨를 우리가 chilly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h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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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freezing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free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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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요. 꽁꽁 얼게 너무나 추운 거예요. 아까 사실은 다 똑같이 춥다라는 얘기인데 강도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한 디즈니 만화 영화가 있었죠. 엘사가 나와서 레리코드 부르고 뭐 막 뭐 디 유 워너 빌드 스노우맨도 하고 막 그런 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영화의 제목이 뭐였어요. 겨울 왕국이었죠. 근데 원래 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겨울 왕국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온 세계가 엘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꽁꽁 얼었죠. 그럼 여기 중에서 꽁꽁 언.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 바로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죠. freezing. 근데 얘는 지금 동명사 형태라서 그게 아니라 꽁꽁 언이라는 얼었다는 거예요. 얼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영어 제목이 frozen입니다. frozen. 그래서 frozen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서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레리코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은. 레리코라는 그 영화의 노래를 이십 몇 개 국어로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요즘에 유치원생들이 여러분들이 아셨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이제 학습을 하려고 레리코를 이십 몇 개 국어를 막 외워서 부른대요. 그래서 뜻도 모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영어도 부르고 일본어도 부르고 프루어로도 부르고 프랑스 어 저기 스페인어로도 부르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걸 듣고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디즈니 영어를 보고 자랐다고 여러분들 아시겠. 잖아요 그쵸 우리 절대 스모프 얘기할 때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게 영어로서 내가 노래를 막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습득을 했는데 요즘에는 언어를 너무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재밌게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 재밌게 영어를 학습하는 기억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 대학교까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애들이 또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 프리징은 무엇과 연결시켜서 외우면 될까요? 겨울왕국, 프로즌, 엘살에 연결시켜서 외우시면은 조금 더 아 얘는 춥지만 꽁꽁 얼듯이 추운 거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쉽죠잉? 그 다음 넘어갈게요. frosty, frosty, frosty. 얘는 날씨가 서리가 내리는 또 몹시 추워요. 아무튼 서리가 내리니까 어때요? 몹시 춥잖아요. 그래서 얘도 frosty, 몹시 추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공통점은 F를 시작한 두 개 단어가 뭐가 연결이 있었어요? fur, 추워 연결이 있었구나. 아 그럼 우리가 떨 때 fur 이렇게 떠니까 FR도 뭔가 이렇게 추워서 떠는 그런 걸 연상시키면은 조금 있다가 더위가, 추위가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어, frigid, frigid. 미안해요. frigid, frigid. 얘도 몹시 추운 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실 작년 겨울에, 올 겨울부터 계속 겨울 동안에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정말 혹독한 추위. 그래서 보스톤 이런 지역에서는 눈이 여러분 눈이 1피트, 1피트면 이만큼 쌓인 거거든요. 눈이 1피트나 쌓였는데 그때 그 일기 예보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frigid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 예보를 해외 것들을 보시더라도 모든 걸 추운 걸 콜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frosty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미친듯이 추울 때는 frigid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은 아 저걸 딱 봤을 때 내가 새로운 단어네, 날씨가 덥다는 거야, 춥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춥다는 거구나, 오늘 완전 미친듯이 춥다는 거구나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그 이 그 맥락과 문맥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굳이 이거를 내가 frosty는 날씨에 서리가 내리는 으로 외워야 되겠어, freeze는 몹시 추운 찬으로 외워야 되겠어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은 언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freeze 그리고 frosty, freezing 이런 거 나오면 아 춥다는 얘기구나, 그냥 굉장히 춥다는 얘기구나, cold보다는 조금 춥다는 얘기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로 수업을 하시는 게 단어를 잘 학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cool입니다. cool은요, 아 나 되게 쿨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cool은 시원한, 서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얘는 막 미친듯이 혹독한 추위보다는 그냥 시원하고 서늘한,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만한, 너무 더울 때 cool 할 때 그때 견딜 정도만 하는 추위를 의미할 때 coo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음 한번 다시 볼게요. frosty, frigid, cool frosty, frigid, cool 공통점은 fr, fr 체크 자, 그다음 frozen 나왔네요. 추워서 꽁꽁 얼 것 같은 이라는 Elsa 단어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frozen 보면은 let it go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 이것도 춥단한 의미구나. 그 정도로 알면 되십니다. 꼭 꽁꽁 얼 것 같은. 이렇게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icy. 얘도 그냥 딱 단어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얼음 생각나잖아요. 얼음이 뭐예요? 아이스잖아요. 그럼 icy면은 어때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요. 그러면 진짜 춥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음같이 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rctic. 얼틱은 추움은 얼 듯한 이라는 의미고요. 얘도 똑같이 다 추위와 관련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이 얼틱이에요. 또. 그래서 아, 북극은 추우니까 얼틱 하면 아, 진짜 춥다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공통점은 하나가 있었어요. 추위와 관련된 단어를 우리가 학습할 때에는 단어가 다 뭘로 시작했다? FR로 시작했다. 근데 영화에서 부르부르부르 떨린다를 BR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것과 비슷하게 FR 이렇게 같이 연상해서 아, FR로 시작되는 기온과 관련된 단어는 엄청 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조그마하게 숏 퀴즈를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위에 관련된 표현들을 다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더위에 관련된 표현들도 함께 학습을 해야 되는 거겠죠? 추운 것만 건드려주면 더위가 서운해하니까 예를 들면 항상 공존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여기 뒤에 화면만 봐도 너무 진짜 뭔가 가슴도 확 트이고 되게 기분 좋은 아주 쾌창한 날씨네요. 그렇죠? 더위에 관련된 표현들을 이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T, 기본적인 단어죠. COLD와 HOT, HOT and COLD, COLD and HOT.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HOT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더위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덥고 뜨겁고 또 매워, 맵다는 표현할 때도 HOT, HOT, HO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It's so spicy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매우면 몸이 더워지니까 그것도 아, HOT 더운 거구나. 그것까지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HOT과 관련된 단어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짠! 짠! Bl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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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발음 있을 때는 Z Z Z 유념해주세요. 잘못 발음하면 꼭 J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혀와 저기, 그 혀를 치아에다가 잘 되면서 입을 옆으로 딱 질주세요. Z Z Z 제이 보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Z Z Z Z 하면서 Z를 간직하면서 Bl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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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well 잘했어요. 자, 타는 듯이 더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l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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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R로 안 시작하네? 당연하죠. 더위와 관련된 단어인데 왜 FR로 시작하겠어요? 그 다음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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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몹시 더운 푹푹 찌는 이라는 의미예요. 어? 저 보일이라는 단어 알아요. 무슨 단어예요? 물 끓일 때 우리 Boil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물은 여러분 언제 끓어요? 추울 때 물이 끓어요? 더울 때 물이 끓어요? 더울 때 물이 끓잖아요. 그래서 Boiling 이라고 하면은 와! 물이 끓듯이 진짜 더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은 영어라는 이 언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언어일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형용사가 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진짜 우리나라 말을 외국인이 배울 때 형용사가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들어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색과 관련된 형용사가 진짜 많아요. 뭐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르키키하다 노르키키하다 뭐 빨갛다 붉다 붉어스름하다 이런 식으로 색과 관련된 형용사가 진짜 많아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감성적인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영어는요 이게 뭐 이게 영어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감성적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보다는 영어는 오히려 색과 관련된 표현이 조금 적어요. 그냥 옐로 옐로이시 땡 그 정도예요. 레드 레드이시 땡 이 정도인데 근데 오히려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이 되게 많은 걸 보고 제가 조금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막 추위와 관련된 표현을 이제 아까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또 피디님들이랑 다 이제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봐 여쭤봤더니 어 많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추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색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되게 많고 영어는 오히려 색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온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게시판으로 알려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어쨌든 보일링이라는 의미는 물이 막 끓으니까 그게 끓으면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요. 그러니까 덥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단어 짠!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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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 컨디셔너는 쿨러라고도 얘기를 하고 히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운 거를 이제 막 발산시키기 위해서 겨울에 히터를 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히트라는 단어까지 알았습니다. 더울 때 아니 추울 때 우리 뭐 있죠? 히트텍 입잖아요. 그 내복 같은 거잖아요. 왜? 더위를 만들기 위해 발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거죠. 그럼 히트가 들어가는 거는 다 더위와 관련된 표현이구나 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자 요거는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어려운 단어라고 우리가 학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단어도 이렇게 배우면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야 여기 있는 거 다 어려우니까 이건 어려운 거니까 더 열심히 외우라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어려워 잘 안 외워지는데. 오히려 그냥 아쉬운 단어들이랑 막 그렇게 섞여서 외우게 되면은 얘가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게 되는데 얘가 어려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학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얘는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라고 알려주는 게 좋진 않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 어려운 단어들도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학습하고 있다는 거를 강조해 주고 싶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scorching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더운. 얘는 또 덥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공통점은 뭐였어요? fr이 안 들어갔어요. 다행이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퀴즈 낼 때 퀴즈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네요. scorching. 그 다음 단어 sizz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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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타는 듯이 더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전에 어떻게 외웠냐면요. 그 여러분 봐봐요. 타는 듯이 덥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철판 요리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철판 요리나 프라이팬에 뭘 달굴 때 프라이팬의 온도를 확 높인 다음에 거기 밖에 이제 음식을 탁 놓죠. 음식을 탁 놓으면 어떤 소리를 내면서 음식이 이제 익기 시작해요. 지그지그 지그지그 이런 소리 내면서 음식이 익기 시작하죠. 연결시켜서 외워봐요. sizzle. 그거 같이 되죠. 되게 억지라고요. 근데 원래 단어도 이렇게 억지스럽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sizzling이라고 얘기하면은 타는 듯이 더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s를 시작했네요. s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선이랑 연관해서 한번 외워보자. 오 괜찮네요. scorching, sizzling. very well done. 발음 따라하고 있죠. 안 따라하면 혼나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열대지방의 열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북극에 arctic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번엔 열대, 열대지방은 덥잖아요. 그래서 tro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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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위와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다 학습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엔 춥고요. 여기엔 더운 사진이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단어들이 뻥뻥뻥뻥 나올 거예요. 하나씩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덥다, 춥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열대에 뭐 타는 듯이 더운, 찌는 듯한 더위 이런 거 다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번역가가 될 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모든 걸 알지 않아도 아 이 문장의 말하려는 의미가 진짜 덥다는 거구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설명할 때 야 오늘은 정말 날씨가 얼음이 꽁꽁 얼 것 같이 춥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진짜 춥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무슨 단어? freeze it. 뭐 frozen. freezing. 이런 거만 쓰면 되네요. 지금 다 이미 말해줬어요. 자 첫 번째 단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tropical. 같이 세 번씩 읽어봐요. tropical. tropical. 더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렇죠? 더운 거죠? 그 다음. freezing. 더운 걸까요? 추운 걸까요? 그렇죠? 추운 거죠. 추운 거니까 이쪽이긴겠네요. 그 다음.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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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거죠? 얼음이니까 추운 거죠. 그래서 추위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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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더위와 관련된 단어였고요. fro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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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오는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추운 날씨죠? 그래서 추위와 관련된 단어. sco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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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더위예요? 추위예요? 그렇죠. 더위와 관련된 단어죠?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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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북극. 남극. 열대 지방. 어디? 북극. 얘는 추위와 관련된 단어. fri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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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 추운데. 추위와 관련된 단어.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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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얘는 모르면 진짜 안 돼요. 얘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ch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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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추위와 관련된 조금 완전히 추위보다는 좀 쌀쌀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t's chilly.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켓 하나 정도 입을 날씨. 그 정도의 의미예요. frozen. 일싸다. frozen. frozen은 let it go. 추운 거죠? bo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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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물이 끓어요. 더운 거죠? 더위와 관련된 단어. 다음. bl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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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더위.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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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얘는 진짜 쿨하다. 그런 표현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그 다음. seasoning. 그 그릴에서 막 타고 있는 음식 생각해봐요. seasoning. seasoning. 얘는 무슨 단어예요? 그렇죠. 더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더위와 추위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학습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더위와 추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니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죠? 오늘 같이 학습했던 단어들, 특진들 잘 생각해두고요. 대체적으로 더위와 관련된 단어들은 s로 많이 시작을 했네요. 태양과 관련해서 조금 외우면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추위와 관련된 단어들은 fr로 많이 시작이 됐으니까 아, 그러면은 좀 추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확률이 더 높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영상 보고 바로 돌아와서 또 조금 더 어렵지만 재밌는 우리 신체의 체감온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